약간 온천 같은 느낌이야. 온천 느낌 뭐지? 바닥 봐, 바닥. 바닥이 물이 너무 깨끗해. 물이 너무 깨끗해, 석태수, 뭐 그런 거라서. 여기가 원래 그 연인들의 공간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잠깐 밖에 뭘 놓고 온 것 같아요. 잠깐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뭘 놓고 왔네. 빨간다 하세요. 그러세요, 놓고 왔으면 좋고. 알았죠, 금방 와야 돼. 뭘 놓고 왔어요. 여기 또 연인들의 이 장소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하면서 내가 더 불편하겠다, 안 되겠다. 왔으니까 구경은 하지만 나는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둘만 남겨두고 그리고 수지 씨 들어가는 거 도와만 주고 빠져나왔죠, 저는.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런데 여기가 너무 깊어서 키가 170은 아니다. 180이 돼가지고. 그 무슨 소리야, 지금. 충분히 들어와지. 내가. 여자, 여자. 여자는 남자가 키가, 남자가 데리고 들어오면 되지. 그렇지. 여자야, 오빠가. 장신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들어갔는데? 오빠랑 모이로 오빠랑 데리고 들어왔지. 그렇지. 아, 그럼 그럼 그럼. 아, 여기 연인들이 온다고요? 아! 아, 감기 걸린다. 아, 감기 걸린다. 여기 아주? 어우, 좋은데. 그러지마. 이제 나갈까요? 나 잔 얘기 아니라 나는 이래야 돼.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래요. 오, 오빠 그럼 빠지는데요. 지금 업힌 거니?? 뭐죠? 지금 업힌 거예요? 네. 그래, 엎했어, 잠깐만. 엎했지? 네. 야, 뭐 거북이. 뛰어. 오빠, 괜찮아요? 엎했지? 오빠, 괜찮아요? 야, 가자. 야. 지금. 아, 나 머리. 머리 좀. 머리, 머리 시키면 되지. 머리 시키면 되지. 나는, 내가 머리 시키면. 가요. 가요. 내가 감에 와서 안 보이면.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줄 알아요.